어떤 마시지? 번개 마시죠 샵 8잔 한 번만까지 한 번만 둘 셋 이거다 아 여행 갈 때 여행 갈 때 아 뭐 가방 속에 가방 속에 뭐 속옷이랑 뭐 치약 아무도 받지 말고 치약 뭐 그런거 입니다. 어떤 코너인지 우리 재만 씨가 설명해 주세요. 내 이름 좀 제대로 불러 싸 민재야 재민이는 농구보다는 무슨 트림 칠라 그래? 까먹었어 게임? 게임 말고 나는 아 머리에 구멍 났어 자 됐습니다. 안으면서 왜 꽂고 있는 거야? 뭐야 뭐야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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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력으로 보여줘 실력으로 보여줘 다 내려와 오케이 이제부터 여덟개야 아니 쉬워 재민이 있어 왜요? 이게 뭐야 너는 뭐한거야? 야 심각하잖아 이거 쫄려있으니까 소리가 안나지 누가 이거 찢었어 아니 내가 찢어 소리 사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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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렁 사리라 비 케이크 여친 사리라 해ages 하고 싶게 돼 그냥 listen up